네 디스스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차량을 해볼까요? 붙어서 차량을 하겠습니다 정면부터 정면입니다 자 왼쪽을 볼까요? 네 왼쪽 고맙습니다 왼쪽 네 마지막으로 오른쪽입니다 네 됐습니다 인사를 좀 이렇게 해주시죠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데이식스입니다 네 자 오늘 JYP 스페셜 무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살짝 힌트를 좀 주신다면 어떤 무대인지 어 JYP를 나오신 여러 아티스트 분들의 이러한 곡을 최대한 많이 해보려고 노력했던 무대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멋진 무대 많은 분들께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사해주시고 가져가겠습니다 네 저희 데이식스 앞으로도 정말 열심히 좋은 모습으로 좋은 음악 들려드리는 데이식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응원해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쪽으로 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loads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